이제 남은 방은 2개, 멤버는 3명입니다. 플레이어. 자, 누굽니까? 자, 누구지요? 자, 누구예요? 차승원. 그리고 옆에는요? 티아라. 티아라. 한해. 한해. 너 때문에 미쳐, 티아라. 50% 정도. 동현. 롤리폴리, 티아라. 저 의상을 입고. 저 의상을 입고 롤리폴리. 차승원 씨 저 표정으로 롤리폴리. 동현. 돈을 갖고 티아라. 돈을 갖고 티아라. 진짜, 진짜. 와, 진짜 이건 뭐야. 누구야, 누구야. 자, 문세윤. 문세윤, 문세윤. 문세윤 나가세요. 발, 문세곤 해야 돼. 발, 문세곤. 부탁을 계속해요. 문세윤. 개그 점수라도 봤자 형. 네. 돈을 갖고 티아라 한 번만 해주세요. 돈을 갖고 티아라. 개그, 개그. 여기는 안 웃길 수 있는데 40대 이상 웃기다니까. 돈을 갖고 티아라 안 웃겨요, 시청자 여러분? 얼마나 웃겨, 돈을 갖고 티아라. 아이디어가 좋다, 아이디어가. 실패. 여러분이 바스 한 번에 풀면 햇님의 마음이 이래요. 화내. 화내. 눈물. 티아라. 실패. 반복이 나오고요. 제목이 영어입니다. 넉살. 넉살, 넉살. 넉살. 크라이 크라이 티아라.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크라이 크라이 티아라. 안무 봅니다, 안무 봅니다. 안무 봅니다. 아까 귀감시했던. 미끄러져, 미끄러지라고. 미끄러져. 뭐야. 하리야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봐, 해 봐. 해 봐. 티아라, 티아라. 이따 흥도 없던 흥도 없던 흥도 없던 흥도. 티아라, 티아라. 티아라, 티아라. 티아라, 티아라. 실패. 실패라고? 있던 흥도 없어지겠어. 이제 결승전. 준비됐죠? 감각 돌아왔죠? 동현 돌아왔어요? 완전히. 하네, 돌아왔죠? 오케이, 렛츠고. 오케이. 보여. 오케이. 보여. 주세요. 어떤 뮤직비디오입니까? 뭘 보고 있어요. 뭘 보고 있습니다. 뭘 보고 있어요. 아주 역사적인 노래입니다. 역사적인 노래예요. 동현. 깡, 비. 깡, 비. 깡, 비. 깡, 비. 실패. 오빠 둘이 다. 동현. 슈즈. 아니 오빠, 저 누구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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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하는 사람이야, 진짜. 하네. 댄싱 슈즈. A.J. 전원합니다. 댄싱 슈즈 A.J. 나온다, 나온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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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츠 고, 취어 주!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위의 순간 약간 딸실 수준 가까워. 잘한다. 잘해, 잘해. 1, 2, 3, 4, 2, 3, 4. 성공. 대잖아요. 그런데 제가 진짜 기광 씨한테 영감을 받았어요. 아까 기광 씨의 춤을 보고 영감을 받았대요. 성공이 나왔다. 성공이 나왔어. 한해, 한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할 줄 안 해. 한해가 춤을 추는 순간 제작진과 모든이가. 다음 노래 바로 고르고 있어요. 렛츠고! 맨날 끝까지 보지는 못해요. 그래서 저는 성공은 언제예요? 그거 내가 물어보고 싶은데. 저는 성공은.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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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기광 씨가 딱 봤을 때 춤, 한해 씨의 춤곡이? 진짜 너무 멋있었습니다. 진짜로. 진짜 비트에 몸을 맡겼습니다.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삶은 어떤 걸 가지고 있어요? 오늘을로부터 시작합니다.